아니 말씀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백승수 요새 뭐예요 백승수야 뭐 그냥 백승수 시안부단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하고 그러는 거야 누구세요 아 여기 시설관리자입니다 아니 저기 혹시 아저씨 왜 이 시간까지 일해요 아 예 제가 내일 퇴직이라 여기 사진 좀 찍었습니다 나 알아요 권재우 사장님 아들 아닌가 맞지 그분 어떻게 아세요 아 나 여기서 일한지 오래됐어 아니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오던 모습이 그대로 있네 그때도 이 야구장 어딘가에서 봤었는데 권재우 사장님은 사장인데도 시설관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참 훌륭한 분이셨지 헤헤헤 헤헤 흠 헤헤 헤헤 헤헤 헤헤헤 자네도 드림보이 일기 아닌가 음성구 선수 팬이었던 것 같아요. 자네도 드림보이 일기일 것 같아요.